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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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룩피스 이런 거? 생각해볼께요 멋있다! 멋있다! 형이랑 쥬니 촬영은 그래도 많이 해봤는데 일부러 앨범이 나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속다른가 없거든요 아 이게 갔다 오더니 더 웃겨져가지고 속소리만 들어도 웃겼습니다 근데 갤레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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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넘쳐 두 분 인간의 노래 이런 Fuel gilio 지금 형이랑 뵙고eto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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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선 그 향기에 혼인된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어떤 이미지? 좀 알아보고 싶은? 저 사람 뭐 한 사람인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문베베한테는 사실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해요. 일반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좀 제가 가수가 아니었다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관계 너무 엄청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는 섹시는 사실 좀 없는 것 같고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되는 편이라 섹시는 아닌 것 같고 섹시보단 귀여운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짝지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형을 따라가기는 좀 많이 멀었고요. 저는 저대로 형은 형대로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최대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같이 다이어트 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 측정도 하고 있는데 내 차 측정도 하고 있는. 바깥쪽인데 그래도 무력한 거 같은데 아브라함? 저 옆쪽에서 그런 곳이 있는데 저 옆쪽에서 그런 곳이 입니다. 고마워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성격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생각떠보니까 저는 아주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아이돌 분들이 항상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공존하지 않나 답이 없는 열병이 지독해 내 아름다운 샐로웨트 뒤화적 핀 더 헤이븐 깰 수 없는 환각 속에 사로잡혀 이미 Oh baby give up give up 너의 2백이 너뜻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깊이 홀릴 뿐이야 후우! 달구해 너네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랍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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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워öd 후우 노인 랍 랍 랍 랍 랍 랍 랍 OK det MTV DJ super benefits 본격 Crowd 첫째 marché 시작 모 forcing 도시남자적인 외모의 시골 청년 같은 스타일 형의 반전 매력 그러니까 순수한 시골 청년 같지만 카리스마 무대 알지? 카리스마 처음 들어 아 무대 알지? 무대 알지 카리스마 같다 반전 매력 무대와 현실의 대표 잘하고 있구나 저도 항상 형의 몸을 보면서 공기 부여를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자극제가 되는 항상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우 형은 약간 처음에 블랙 그런 느낌 수트 딱 선글라스도 약간 광고인 줄 알았어요 형원이도 블랙 착이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시크하네 아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호호 저요? 한테 뭐라고 했어? 재밌게 잊지? 뭐야? 맞은 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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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아 우리 아저씨 같아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뭐 누가 나와 이거 원래 이렇게 딱 풀만 딱 먹으면은 참근이가 와서 잠깐 딱 하나씩 집어가는 잘 안 뿌려 먹어요 소스 질척거려가지고 아니 뭐 별로 맛으로 먹는 건 아니고 건강해지는 맛으로 먹대요 아침에 이렇게 풀먹는 거는 약간 루틴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침부터 막 김밥이나 돈가스나 이런 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양치를 꼭 해야겠구나 형은 일을 위해서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어떤 컷을 찍는지 다시 한 번 찍히자면 보고 있습니다 노트 자동차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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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이삭토스트 먹고 초록물을 마시면서 왔습니다 쿠키 빼는데 이제 초록약도 초록약인데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살을 빼고 있어요 체지방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계단을 타고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땀 좀 빼고 땀을 빼야지 그게 붙더라도 덜 붙고 빨리 빠집니다 부키가 여러분 원래 유산소를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유산소를 이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어요 몸도 같이 빠진다는 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 이게 펌핑이 같이 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수지왕 목표는 그냥 뭐 한 마음은 이제 한 5%? 현실은 10 미만으로 수지왕 목표의 마음을 누워도 내 것이 아냐 아마도 평범한 사랑을 꿈꾸게 해 뻔한 그 착각에 눈 멀게 해 다쳐가면서도 난 더 원해 all about you about you, about you 우리 아이콘 페이지에서 제가 해가 머리 다름 위에 해가 있어 번역기 내 맘을 독합은 숨을 빼앗기 지참지 1번째 앨범 너의 손에 놀아 나는 My Love 싫지 않아 No No 안 잡아 죽고 또 쫓기는 룸 몇 번이고 반복해 시작과 끝 내 인성이 홀려버린 듯 제가 안 돼 하나도 항상 네 편하게 춤추게 돼 떠나서 너를 더 비찾게 돼 아파하면서 넌 야 이거 인스타 제일 좋아 나 저기 지금 이 인스타에서 보여줄까? 네 나 이제 뉴스 보러는 게 잘 나와 형 아니 추워 나 왜 썸나? 형 눈썹 꾸질래요? 네 형 눈썹 꾸질래요? 주잔데 왜 기장님 같대? 다울렛에서 바지 사야 되나? 어제 쇼핑했거든 그냥 청바지랑 면바지랑 하도 바지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건 왜 잘 할 것 같아? 좋은데 눈을 못 떠가지고 많이 좋은 거 잘 써주시겠지? 터지는 소리가 딱 맞더라 크기가 특히 터지는 템포가 있잖아 그래서 템포에 맞추면 눈을 뜨려고 하면 템포가 늦어져서 눈이 감옥해야지 이번에 다 새로, 약간 색다른 느낌은 좀 많아 약간 자켓북 촬영보다는 화보 같아요 처형은 이렇게 느끼면 좁은 두 번 끝 I got everything the money and the fame I'm a lay me up to 텅 빈 타이머 rings 아 진짜요 어떨 때 지금 잘 나오는데 어때 지금 잘 안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해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알죠 당연히 8년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길어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래서 찍을 때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번 노래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형원이가 기존에 EDM 적으면서도 팝스러운 곡들을 많이 선보였어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컨셉에 좀 잘 맞는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그쵸 아 인사법이요 안녕하세요 셔누 형원입니다 셔누 형원팀의 안무 담당 그리고 형원이는 프로듀싱 담당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깜쳐버린 듯 The only one I like Girl you turn me on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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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The money and the fame I'ma 의미 없지 텅 빈 다 뭐 rings Yeah I got everything No the way this shit No it don't mean nothing that you don't roll with me With me With me If you don't roll with me With me If you don't roll with me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딱 여기 명치 여기 그냥 주먹으로 딱 맞았을 때 숨 못 쉬는 딱 그 위치 딱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아이 근데 뭐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그리고 이걸로 다 가려가지고 공연에 비하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 뭐라고 그러죠? 가렸는데 섹시한 걸 뭐라고 그러죠? 가렸는데 섹시한 그거 그치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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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미를 이제 좀 보여주는 거 같아 그래서 이 가죽은 예전에 형이 연말 무대에서 힙송 비선밴딩도 할 때 그 느낌 섹시한 느낌을 잘 살 수 있는 바지 품마다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거 같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착인 거 같아요 데뷔 후 첫 유닛 복귀 후 첫 컴백 그 다음은 처음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장소도 변경하면서 많은 비교경에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꼈고 배도 타고 장소도 많이 옮기고 그렇게 찍은 거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자켓입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맨날 야채만 먹고 자꾸 살쪄가지고 근데 뭐 이게 제 일이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좀 해야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일지 참 여러 가지가 참 운도 잘 따라줘야 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잘 결합돼가지고 좋은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뒷모습에 날 끝 쳐 버린 듯 The only one I like The only one I like Girl you tell me I 구경阻uring 서머나, 뭐 있는 게? 여우야? 약간 진짜 팬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싹 다 모아놓은 여사 착장이 아니었나요. 아직 보정도 안 되고, 아직 뭔가 셀렉도 안 됐지만 모니터 하면서 좀 느꼈는데 많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신인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팀에서 동그라미를 맡고 있고요. 동그라미답게 앞으로 열심히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렐모! 나는 프로듀싱과 안무를 맡고 있다 했는데 동그라미를 맡고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주장도 아시죠? 억압, 억압입니다.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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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컨셉슈얼해.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엄청 아까도 심하네. 지금 괜찮은데 아까 앉았을 때 진짜 홈쩍, 진짜 홈쩍도 됐어. 홈쩍이 안 돼.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래? 응, 그렇죠. 아아. 아, 저 생각보다 이렇게 살이 막다하니까. 네. 아, 미끌미끌해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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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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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